코로나19로 무두가 힘든 이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,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준비한 선물이 있죠. 바로 코리아 세일페스타, 일명 코세프입니다. 곧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데요.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전국적 행사라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. 광주 세계김치 랜선축제부터 부산 국제수산엑스포, 대전 온통세일축제, 대구 전통시장 세일행사가 진행되고요. 농축수산물과 의류, 가전, 스마트폰, 화장품, 전기차까지 다양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조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잠깐! 다양한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. 양손 엄지를 모아 엄지척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상품도 받을 수 있고요. 펭수 굿즈나 엄지척 도장이 찍힌 면마스크를 구매하면 어려운 이웃에게 수익을 기부하는 하이파이브 캠페인도 진행됩니다. 또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이나 비대면 중심으로 열리는데요. 이동형 방식으로 비대면 판매 방식이 도입되고 오프라인 행사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하니까요. 대한민국 쇼핑 주간, 포스트팩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?